자 이제 우측 상단에 있는 나가기 버튼은 얘를 누르시게 되면요 파일 편집 화면이 자동으로 저장되면서 나가게 됩니다 자 얘 눌러주십시오 나가기 버튼 눌러주시고요 나중에 인쇄를 하시게 되면 여기 프린트 모양에 클릭하시게 되면 여기 썸네일 한 장 한 장 한 장이 인쇄가 됩니다 PDF 형태로 변환이 돼서 인쇄가 된다는 것 알아주시고요 인쇄할 때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패스 하나하나가 다 인쇄가 되기 때문에 만약에 글자 하나하나가 다 크게 인쇄가 될 거잖아요 그러면 인쇄로서 인쇄물로서 활용도가 떨어질 수가 있으니까 여기에 나오신 다음에 여기 밑에 보시면 복사본 저장하기가 있어요 해당 파일을 발표용으로 하나 놓으시고요 복사본 저장하기를 해서 똑같은 파일을 복사를 하셔서 거기에 들어가서 전체 삭제로 패스를 다 지우시고 투명 프레임으로 꼭 출력되어야 되는 부분만 그려놓고 프린트를 누르시게 되면 해당 부분만 PDF로 전환이 되겠죠 투명 프레임으로 lem Î' rhizal'u pu cymbals